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형사 이다지입니다.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시험 3개에서 총평을 해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6월 평가원은 정말 더운 날씨 속에서도 진행이 되었지만 신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스크 끼고서 시험 봤던 친구들 너무너무 답답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2015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도입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개정교육과정에 맞게끔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의 결과가 어떠든 간에 여러분들 수능이 아니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잘 보면 좋겠지만 못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 아니에요. 막 잘 본 친구들도 6월 평가원 잘 보고 수능에서 또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방심하지 않고 공부를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총평부터 한번 해볼 텐데 난이도는요. 여러분 작년 수능 2020학년도 수능이랑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20학년도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쉬웠었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로 21학년도 6월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20문항 자체가 여유있게 좀 아주 어려운 문항 없이 출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평가원 시험에서 동아시아사가 쉽고 세계사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반대였어. 동아시아사가 2021학년도에는 훨씬 어려웠고 세계사가 좀 쉬운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제 경향을 일단 보면요. 개념과 연표까지 들으면 만점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중국사 문항 비중이 확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해서 이미 예고가 되었던 내용이었지 지금 세 번째랑 네 번째의 내용은 다 개정 교육 과정의 내용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6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독특하게도 4대 문명은 대부분 여러분 어디서 출제가 되었어요. 기존에는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에서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상왕조의 문명권에서 황어문명에서 이제 내용이 출제가 되었지 그 내용을 포함해서 6문항이었고 그 문항을 빼면 5문항 정도가 고정적으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각국사 문항 축소라고는 되어 있는데 2009 개정 교육 과정이랑 다르게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아프리카사의 전근대 파트 빠졌죠. 아메리카사는 근현대 파트 빠졌지 동남아시아사는 전근대 파트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 내용이 반영이 돼서 동남아시아사 출제 안 됐고 아메리카사, 아프리카사 출제 안 됐어요. 선생님이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세계사는 내용 요소가 30%가 줄어들었어. 30%가 줄어들고 내용이 더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100만큼 가르치던 걸 70만큼을 가르치고 시험을 치를 때 고난도 문항은 어떻게 내야 될까? 기존에 있는 내용을 훨씬 더 본질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만이 남은 이 줄어든 내용 요소 안에서 어렵게 내더라도 여러분들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서양사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출제가 됐고 연표형에서 대부분 출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항상 킬러 문항으로 역사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사료 해석도 있고 지도 해석도 있고 연표에 대한 해석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단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나오는 등급대에 따라서도 본인에게 지금 필요한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가 나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3등급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개념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틀릴만한 문항들 뿐만 아니라 맞출 수 있을 문항들도 틀리는 단계가 3등급 이하라고 생각을 하면 돼. 3등급을 포함해서 그 이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라 생각을 하지 말고 개념 강의 듣고 복습, 개념 강의 듣고 복습 이걸 반복해야 됩니다. 2등급과 1등급이 문제인데 2등급은 맞춰야 하는 문제를 다 맞추는 단계야. 그리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틀리는 단계가 2등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데 틀리라고 하는 문제조차도 맞추는 게 1등급과 만점이에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6월 평가원에서의 성적이 절대로 수능의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날카롭게 본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수능에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여러분들의 포텐셜, 잠재력,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지역별 문항분포를 한번 보면 각국사 같은 경우에 4대 문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4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인도사 1문항, 일본 3문항, 그리고 서아시아 파트에서 2문항이 출제가 됐죠. 선생님 기억으로는 에이페르시아랑 그리고 오소만 제국이 출제가 됐지 중국사에서 6문항, 근데 상왕조, 황어문명을 포함해서 6문항이었고 대부분 가장 큰 비중 있게 출제가 됐던 것은 서양사 파트야 중국사는 앞으로도 5문항에서 6문항, 각국사는 4문항에서 5문항, 서양사는 9문항에서 10문항 정도로 출제가 될 거예요. 출제 비중을 잘 파악을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고난도 문항을 둘러볼 텐데 18번 문항이 오답률 45%로 1위였는데 여러분, 평가원 시험에서 오답률 45%면 높은 오답률은 아니에요. 50%를 넘어가야 진짜 어렵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45%였으니까 세계사가 6월 모평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18번 같은 경우에 러시아 혁명과 관련해서 연표 유형이기도 하고 사료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하는 문항이었어.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만 탄탄하게 되어 있어도 기출문항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문항이었고 전반적으로 연표형이 가장 많기는 하죠. 근데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킬러 유형이 연표 사료 지도로 딱 분화돼가지고 골고루 출제된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 20번 같은 경우에 40%의 오답률이었고 트루먼 독트린, 닉슨 독트린 4위 시기와 관련된 연표가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 개념에서도 다 했었던 내용이고요. 선생님의 기본 개념 완성할 때도 근현대 파트는 무조건 연도 넣어서 외우면서 하라고 했잖아. 개념 완성에서도 했고 연표 특강에서도 했고 무수하게 반복했던 내용이었어. 10번을 틀린 친구들은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선생님의 개념에서 진행해 나가는 순서가 서양사하고 각국사하고 중국사하기 때문에 종종 3월 학평에서 굉장히 쉬운 중국사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개념 학습의 순서 자체가 중국사가 맨 뒤에 가 있어서 3월 학평 정도에서 중국사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이해가 가. 선생님 개념 강의 따라오다가 중국사를 다 학습을 못해가지고 중국사 틀리는 경우는 근데 6월 평가원에서 중국사를 전근대사해서 틀린다. 여러분 이건 엄청 잘못된 거죠.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이고 사료도 정말 쉬운 수준의 사료였는데 지정은재랑 관련된 청왕조 관련해서 내가 틀렸다라고 하면 내가 서해탐구 법무부 공부를 정말 좀 소홀히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17번 같은 경우에 프랑스 각국사역과 지도인데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인데 틀렸던 친구들이 있죠. 복습을 많이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19번 같은 경우에 세계대전과 관련된 연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반적으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걸로 인해서 수능 자체가 일자가 좀 밀렸잖아. 그러면서 사회탐구 학습 자체를 좀 뒤로 미루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항상 얘기가 뭐야. 여름방학 때 해도 된대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암기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름방학 때로 미루는 이유는 뭐죠? 구경수가 안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구경수를 먼저 하고 사회탐구를 여름방학 때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여름방학이면 구경수가 안정이 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야. 완벽해지는 공부의 순간은 절대 오지 않아요. 사회탐구에서 본인이 이번에 성적이 많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기존에 내가 너무 비중을 적게 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박차를 가하셔야 돼요. 앞으로 개념완성의 연표의 기출 분석에다 연계 특강에다 파이널까지 가려면 갈 길이 9만입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에 대한 이 공부 전략을 잘 세우셔야죠.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사회탐구는 공부한 만큼 나오잖아. 원하는 성적 가져가실 수 있어요. 시대별 분표를 보면 중국사 같은 경우에 고대부터 현대까지 골고루 출제가 됐고 사실 이 문항은 좀 주목해봐야 돼. 라고 하는 문항이 없어. 다 전반적으로 정말 기존에 중요하다고 내용을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것에서 출제가 되었고 신유형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이번에 이거는 새로운 파트에서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문항이 없고 기존에 평가원 시험에서 나오던 패턴 그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패턴에 대한 숙지만 되어 있으면 굉장히 쉽게 세계사 시험 진짜 쉬웠는데? 라고 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서양사 같은 경우에 고대부터 현대까지 쭉 내용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이건 2015 개정 교육과정이건 트렌디하게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 문제가 있지. 예를 들어서 에스파니아 각국사나 프랑스 각국사 에스파니아 각국사는 절대왕전과 관련된 선택지로 구성이 됐고 프랑스 각국사는 제국주의랑 관련된 선택지로 구성이 됐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자주 출제되는 유행하다시피 나오게 되는 문항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거 이외에는 여러분 고대 파트에서 그리스 솔베클베 선생님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랑 더불어서 올해 연계교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솔베클베랑 고대 파트의 문화 구분하는 내용들 집중해서 좀 보셔야 돼요. 세계사도 동아시아사랑 마찬가지로 연계교제에 대한 체감률이 낮아. 이거는 올해 연계교제, 수능특강이 반영된 게 6월 평가원이잖아. 수능특강에서 올해 나온 내용이 딱 시험에서 나온 내용 자체가 연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었던 개념공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9월 평가원은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수특, 수안까지 반영된 것이 9월 평가원이기 때문에 9월 평가원에서 연계에 대한 정도를 여러분들이 체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시험까지는 개념과 어느 정도의 충실한 연표정도 되어 있으며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각국사 같은 경우에 서아시아 오스만 제국 나왔고 에이페르시아 같은 경우에 2020학년도 수능에서도 출제가 되었죠. 20학년도 수능과 20학년도의 6평, 9평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정도가 21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의 시험의 경향성이었고 일본에서는 메이지우신 이후에 메이지 정부, 인도에서 마오리왕조, 선생님 계속 얘기했잖아. 인도 같은 경우에 근현대사 파트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정근대 파트도 좀 건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사나 아프리카사, 아메리카사는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선생님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이거는 선생님이 캐스트를 따로 찍었어. 그러니까 역사과목 6월 평가원 이후에 하프 커리큘럼, 그러니까 남은 반년 동안의 커리큘럼에 대한 가이드 영상 따로 찍었고 연계 특강이나 파이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시 찍었어요. 그 내용을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언급해드리면 개념과 연표에 대한 학습이 끝난 상황에서 문풀, 기출에 대한 분석 중에 여러분들 6평을 치르셨죠. 근데 이 6평은 개념과 연표까지 된 상태에서 봐도 만점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어. 그런 이외에 남은 기출 분석을 선생님이랑 해나가다가 8월 달에 연계 특강이 개강되어 수특이랑 수안을 합쳐서 선생님이 분석해주는 10강의 강의가 진행이 되어 나가고 여기까지 분석하고 나면은 여러분 사실 연계 특강, 연계 규제에 대한 분석까지 끝났으면 올해 수능을 치르기 위한 준비는 9월 평가원 전에 다 끝나. 여기까지 끝난 상황에서 9월 평가원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시즌 1, 2를 치르면서 내가 개념, 기출, 연계 규제를 분석을 하긴 했지만 비어있는 부분, 빵구 뚫린 부분을 보완해 나가다가 12월에 만점 받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시험 보느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총평에서 계속 계속해서 세계사 쉽다고 얘기했는데 저 진짜 못 봤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선생님이 여러분들 혼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6월 평가원 시험에서 못 볼 수도 있고 잘 볼 수도 있어요. 6월 평가원은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 상황을 점검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 이상으로는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입증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남은 기간 동안에 필요한 부분들을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은 세계사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하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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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